어, 쟤는 또 뭐니? 크네 플라워? 어, 이게 그거죠. 호박 고추김. 보나 페티 통. 보나 페티 통. 이 모양도 꽃 같잖아, 그치? 어, 맛있겠다. 이거 봐. 이게 호박 고추인가 봐, 리지야. 어머. 깜짝 먹는 거야. 나 어떡해. 헉, 이거 진짜. 얘를 좀. 뿅. 이거 진짜 맛있어. 크루스토 진짜 맛있어. 안 짜고 되게. 호박 고추김아 진짜 잘 어울린다. 치킨 너무 맛있다. 나 치킨 술 안 좋아하잖아. 아, 진짜? 응. 이거 무슨 식용유 광고에 나오는 소리 같아. 진짜 맛있다. 음, 이게 한국 가서 호박 고추를 튀겨 먹어야겠다. 보이는 호박 고추 다 꺾어. 아, 진짜. 주말엔 케로로 놀자. 토요일 낮 12시.